아저씨 겉보세요 아저씨 우리 언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언니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요 사랑하면 걱정하는 거라고 아저씨 우리 아저씨 진짜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 언니네 아저씨 사랑하는데 남이한테 저기 제일 큰 별을 뵙면서 아저씨는 별 바다 그랬거든요 저번에 언니가 남이 재우면서 하는 말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저기 제일 큰 별을 뵙면서 아저씨는 별 바다 그랬거든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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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MR 뭐